오, 나나. 시그니처 칵테일 연구하는 거예요? 네. 저 시음해봐도 돼요? 음, 맛있다. 아, 체리바운스 베이스인가봐요? 근데 좀 더 달아도 될 것 같은데요? 좀, 그렇죠. 아, 아마렛도 쓰는 거 어때요? 체리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어? 좋을 것 같은데요? 아마렛도 카카이 매일 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아마렛도 참깁이 아마렛도 카카을 준비했는데요? 아마렛도 안 되지 않나? 맛있다 진짜 많이 늘었네요 누구한테 잘 배워서요 멘트까지 괜찮았죠 그럼 도와준 김에 이름도 좀 지어줄래요 어 그런거 약한데 음 아 이건 어때요 너무 달달해서 이거 마시면 바로 썸이 종료된다 그런 의미에서 콜드게임 콜드게임 좋은데 야구가 이럴 때 도움이 되네 진짜요 괜찮았죠 우리 반은 나만 없으면 분위기가 좋네요 어 사장님 오셨네요 네 둘 다 일찍 왔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레바 쪽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랑 하겠대요 런칭 파티 다 대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 워낙 나이스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 안으로 바 방문하셔서 디테일한 컨셉 논의하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아 이런 날엔 샴페인이라도 터뜨려야 되는데 나라 생각은 어때요? 끝나고 회식이나 하죠 의외의 답변이네요 좋아요 되는 시간 어때요?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후식사의 강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